너무 재밌는 집이야, 이게. 일요일 아침 차가운 온기 숨 눈을 떴을 때. 마지막에 심장이 멈췄다, 이런 식으로. 차갑게 식어버린 너, 그렇게 너무 무서워요. 무지개. 너와 함께. 무지개? 원래 음악을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래 대학 가요제였는데요. 지금 제 기타과 동기 친구랑 같이 계속해서 한 10년 정도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. 대학 가요제도 나갔어? 어떻게 하셨어요? 나가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따로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. 조금이라도 낭만의 냄새가 나면 다 하셨네요. 대학 가요제는 무슨 낭만이지. 그거는 청춘은 무조건 해야. 이번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 왠지 이 공간에 선물을 하고 싶은 음악을 하나 만들어볼까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곡은 지난번에 왔었던 남영동 매직핑거. 김성건이라는 저의 기타과 동기입니다. 어린이 드라마예요? 남영동 매직핑거는? 저는 작사 파트를 맡은 낭또입니다.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부분부분 가사를 좀 정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. 팀 이름도 있어요? 후복원이 몇 개 뭐 있었어요? 원래 두 개 정도 있었는데 남영동 매직핑거가 하고 싶었던 팀명은 라울이라는 팀이고요. 라울? 라울 팀은? 네, 제가 하고 싶었던 팀은 소년의 일기 라는 이름 소년의 일기 야, 라울 안 켜요! 소년의 일기를 봐도 되나, 우리가? 이거 무슨 감성인지 알 것 같긴 하다. 마음 속으로 라울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이게 소년의 일기가 나와. 라울의 일기로 해요. 아아 남겨왔던 나의 꿈들 내 꿈을 펼쳐, 쳐봐. 우정 쥐 건강 행복 사랑 나의 최애 장면! 2022년의 최애 장면이야 진짜. 이른 아침 차가운 온기 속 눈을 떴을 때 커튼 사이로 비추는 안줄기 빛이 있었다. 네버스톱 어? 네버스톱? 네버스톱! 청춘아 멈추지 마! 네버스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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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멈추지 마 네버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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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거 때우는 거야. 아줌 네버스톱 됐어. 네버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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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단어와 문장이 생겼다고 하면 멈추지 마 네버스탑 네버스탑 자기도 좀 잘한다 내가 솔직히 그게 도끼잖아요 지금 멈추지 마라고 한 다음에 3초를 멈췄어 이제 3초를 멈추고 네버스탑 자기 세뇌하는 느낌이야 좀 청춘들에게 힘을 주고 싶고 나 자신에게도 힘을 주고 응원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문장화 시켜보았어요 자 그러면 멜로디는 좋아 너무 많은구나 안녕하세요 낭또 차서훈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것까지가 노래인 거예요? 인격이 되게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이른 아침 차가운 온기 속 이른 아침